비싸기도 비싸고 쓰는 사람도 쓰고 근데 확실히 바이저가 있는 게 더 적긴 한 것 같으네 나 바이저로 한번 막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쓰는데 이거 보상 바뀐 거죠 원래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리바이알 열상에 들어가고 이 보상란에 리바이알 들어가 있는 그 앰퍼 모딩이 보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나? 스페이스트로퍼인가? 그거 바뀌어 있지 않았었나? 그거는 없나? 안 보이나? 페이스트로퍼 모딩이 있었을 텐데 아마 M4에 그 모딩 자체가 사라진 건지 모르겠네 짜는 합시다 뭐 안 할 이론은 없을 것 같고 남잖아 리everyone 선 형님들 어떤 영상의 fehlt jo 그 이 그 그 그 그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